민주당 요즘 공천 잡음이 많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아요. 그리고 친명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좀 과장되고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후보님은 이런 언론의 보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공천이 친명 공천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속빈강전 같은 공천을 하고 있는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공천을 하고 있는 그 현실부터 좀 지적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참신한 공천, 새로운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다른 공천, 멋진 공천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멋진 공천의 결과는 사실 수치로만 봐도 전현직 의원들의 그냥 승리거든요. 전현직 의원들이 돈 있고 조직 있고 그런 뭔가 현역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방향으로 공천을 한 것이 결과이고 청년 정치인들도 있지만 사실 청년 정치인들은 다 험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일례로 해운대갑,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어놓고 온 그런 어떤 공간에서도 사실은 정말 찐윤, 찐윤인 주진우 비서관을 공천했잖아요. 단수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국민의힘 공천 자체도 약간 잡음이 좀 덜할 뿐인 거지 어떻게 보면 현역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모순을 잘 지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보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공공연하게 친명은 아니다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서도 또 기회를 얻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키워서 할 건 아니다. 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당인으로서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당도 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컷오프나 사실 불이익은 언제든지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와 좀 예우를 잘 갖춰서 설명해드리는 당인에 대한 서로의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이 갈등을 좀 빨리 봉합할 필요는 있다.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되는 게 그냥 임종석 전 실장은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홍영표 32분은 계속 반발하시면서 당을 떠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건데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수용하기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쨌든 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당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좀 아쉽고 김용주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셨잖아요. 사실 저는 오히려 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가기 전에 이제 탈당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남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 전 정치인의 자세 당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당을 비판하면서 나가셨으면 사실 나가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소속으로 강하게 비판했었던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했었던 여당으로 가서 그 수직적 당정관계 속에 다시 편입되는 건 오히려 되게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에 가신 선배 정치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본인들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사선이나 하셨으면 16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신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사실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또 국민의힘을 옹호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옹호할 거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에 있으면서 우리가 내내 확인했던 것은 그 당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고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과정만 봐도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목도했던 그 현실은 괜찮은 것이냐. 지금 이 입틀막 정권이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냐. 여당에 간다는 건 결국 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공청 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물론 용인정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지지율이 약간 여러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앞장서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 공천 작업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뇌관들은 조금 남아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한 서른 몇 곳 정도를 서른여 곳 정도를 공천 아직 밀어놨는데 그게 다 뇌관이에요. 예를 들면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 공천 대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수행을 했던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 의원, 미래 대표 의원이 출마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찐윤의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전략 자산을 새롭게 배치할 거냐 그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기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파열음,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동안은 여나 야나 조금은 더 시끄러울 과정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전열이 정비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싸움은 지금 사실 제3지대의 성적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것만 봐도 어쨌든 이 심판선거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잘 드는 칼이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될 시간인 거지 여기서 더 싸우고 이럴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거 돌려막기 했잖아요. 현역들을 거의 컷옵하라고 친윤으로 불려진 현역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연판장 돌리셨던 분들 다 살아남았죠.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또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구태 정치를 없애고 쇄신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게 해서 정치를 좀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을 보면 사실 그런 쇄신도 없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없어요. 정료 정치인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의 공천? 이거는 뭐 완전히 좀 모순적이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약속과 배치되는 굉장히 비겁한 공천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말로는 혁신을 외치고 했지만 사실 뭐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됩니다. 이런 총선 공약을 사실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남발하는 그의 모순적 태도에서도 보았듯이 이번 공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멋진 공천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챙길 사람은 다 챙겼다. 다만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냐 보면 약간 좀 몇몇 인사들을 단수를 줄 것처럼 하다가 경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좋게 보이는 거죠. 어 경선을 시키네? 뭔가 핵심 권력자로서 단수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모범 답안 몇 개를 만들어서 나머지 절대다수, 정말 기득권을 지켜가는 그 절대다수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